안녕 안 추웠어, 다행이다 안 추웠죠? 다행이다 안녕하세요, 뇌사람입니다 이번에 화장실 가만히 가세요 오, 못 가요 다녀왔어요 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에서 왔을 때 한번 파트너빵 좋아하실 때 반반은 없을까요? 반반이 해주세요 반반이 해주세요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어떻게 뭐가 맛있지? 제가 아이디어를 내봤어요 맛있게 먹어요 아주 맛있게 먹어요 제가 1집 때는 하루에 쿠킹을 추가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2집 때는 이제 85 85 85 15 15 15 15 15 15 16 18 15 15 50 49 30 30 40 80 many omes 120 31 이렇게 반반이었어요? 그런 반반이었구나. 이 안에서 반반이었는 줄 알았어요. 나 지금 이걸로 아이디어 되긴 했는데 그런 거 아니죠? 좀 어렵죠? 너무 맛있어요. 있어요? 반반? 진짜요? 오! 반반이었어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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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그리스 워! 그리스 워! 그리스 워! 그리스 워! 맞아! 그리스 워! 그리스 워! 이것은 그리스 워! 자, 이렇게 하세요. 아, 힘찍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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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랫폼인데? 응. 수아가 좋아! 아, 포크 나 있어! 포크라우스! 포크라우디! 갑자기! 포크라우디! 요구를 느끼는. 포크라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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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하고 있어? 야야야야! 눈이 안 돼, 언니가! 여기가 어디서? 왜요? 어디로 가셨어요? 왜 이렇게 써? 어? 대박 자기가 너무 많이 좋아해 아, 네. 아, 네. 아, 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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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ive ice us ・ Что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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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진짜? 아쉽다. 아쉽다. 몰라요. 혹시 몰라요? 혹시 몰라요? 똑같아요. 예쁜 표정. 예쁜 표정. 됐어요. 예쁘 표정. 예쁘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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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마지막 주식입니다. 이제 수정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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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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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활동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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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주셔서 너무너무 시간 났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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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많지요 수고하십니까? 네, 저는 미디오나 말하자면 미디오도 생각하는 게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또 이렇게 진짜로 보고 약간 행복한 진짜로 약간 지금 지금 이렇게 1년에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 힘내수고 있으면 딱 나오고 있다가 딱히 너무 좋아해서 조금 기분이 좋아하고 싶어서 우리 멤버 분석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라핑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감사합니다.